몇 마리 나왔다고요? 20마리 이상 나왔고 며칠 했어요? 낚시는 하루 했는데 월척 20마리 나왔다고요? 이 저수진 미친 저수진이네 뭐 뭐 뭐 한 손 내렸죠 잠깐만 월척 다 어디갔어? 근데 수마리 재밌게 잘했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이런게 한 20마리 이상 나왔네요 재밌게 잘했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 자리가 많습니다 안내하도록 할게요 9월 18일입니다